여러 관광지에 가서 여러가지 체험도 하고 싶다. 여러가지 체험도 하고 싶다. 여러가지 체험도 하고 싶다. 방문객을 점점 사로잡는 나라입니다. 모두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. 사실 모로코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. 관광객들로 넘쳐나기 전에 꼭 가보세요.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있다.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있고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가다. 事前に調べずに行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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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다 世界中どこにいても見れる 幻想的なそれらを見ることができる 場所がいっぱいあるのです 幻想的なそれらを見ることのできる 場所がいっぱいあるのです 幻想的なそれらを見ることのできる 場所がいっぱいあるのです 魅力はこれだけじゃないんで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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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相手の意見に賛成するときの表現です その他の表現も覚えましょ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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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相手の意見や考え方に賛同するときに使えます 相手の意見や考え方に賛同するときに使えます 당신 편이에요 あなたの意見や考え方に賛同するときに使えます 자신과 같은 생각이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할 때의 표현입니다.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갑자기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뢰입니다.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갑자기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반대한다고 말하는 표현을 기억하세요. 설사 찬성하지 못하더라도 신뢰는 되지 않습니다.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다.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다.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다.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다.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기억해두면 편리합니다.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다.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다.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다. 찬성이냐 반대를 물었다.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다. hour plus five book search.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다. Å people in each other. 스무스に話を切り替えるための英語フレーズを紹介します.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次の話題に移りたいときに使えます. 이야기에 끼어들 때의 정중한 표현입니다. 話に割り込むときの丁寧な表現です. 話に割り込むときの丁寧な表現です. 각각의 의미마다 예문을 섞어서 소개합니다. それぞれの意味ごとに例文を交えて紹介しま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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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使用하는 단어들뿐입니다. よく使う単語ばかりで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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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日常英語会話に役立ててくださいね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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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, 여름, 가을, 겨울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소개합니다. 춘火周等に合わせて使える英語表現を紹介します. 춘火周等に合わせて使える英語表現を紹介します. 春夏秋冬に合わせて使える英語表現を紹介します。